아 그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급수 36패 45승 13패의 승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해 아 저건 못따라하겠는데 아 이거 아닌데 이거를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일로 가는구나 둘 다 왜 안하냐 아 18승 18패 보소 아이고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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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뒤로 넘기면 위험해 보이는데 이게 밀고 들어오는게 더 빡센거 같은데 잡기도 애매하지 않나? 얘놈 왜 이거 안잡는거 이건데? 서로 이거 잡은 공짜 아니었어? 생각해보니까 왜 안먹었지? 이거 왜 안먹냐? 먹으면 안되는 이유가 있나? 먹어야 되는거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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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퍼먹혔구나... 아... 또 슬슬했네... 슬슬... 슬슬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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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쪼... 막혀있었는데... 또 슬슬했네... 왜 이걸... 왜 했니... 그냥... 으흐흥... 뭐지...? 근데 질거 같지않은 이 느낌... 질거 같지않은 이 느낌... 뭐지...? 하... 뭐지...? ... 윌리프문기 윌리플문기 ㅇ... 아 장군 치고싶은데 얘도 바보같은게 그냥 이걸로 먹으면 이걸로 먹을 수 있는 나도 잘 못했거든 근데 쟤도 잘 못했네 아 다 먹혔네 아 이렇게 아 이건 안좋은 수 같은데 근데 피하기도 애매하네 안좋아 안좋아 왜 이거 안좋은 수 같아 흐흐흠 어떻게 별론데 형 줘야 될거같애 어떨수없는거같애 실수했네 실수가 너무 많아 어 야 뭐지 왜 앉을거같애 이렇게 못하실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나iks 좀 더 삶아 임낭 아닌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던데? 풀을 일로 넘길까? nuevo 일을 남겨주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ے .. 애는 잘 못 하고 같은데 그지? 꿈이 있나요? 없을 것 같은데? 아.. 차 괜히 갔나? 아.. 이건 안될 것 같다 어떡하지? 일단 좀 빼야겠는데? 아.. 그게 낫겠다 그치 여긴 뭐고 여긴 뭐죠? 아.. 이거 뭐고 왜 통해? 이걸로 이거 먹으면 이길 것 같은데? 3개? 차 피하면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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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정말 밀집되어 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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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으 으 말을 막아야 될 것 같아 그새 이거 요게도 할만한 것 같기도 하고 못 먹을 것 같기도 하고 왜 공짜로 썼지 마가 여기 올라오고 싶었는데 막힌 곳에 그냥 말아둔다고? 별로인 것 같은데 아 뭔가 되게 위험해 보이긴 한데 뭐라고 하지? 쌀을 그냥 주겠다 이거 안되다? 마가 사질릴까봐 무섭다 그게 무섭네 아 아 그냥 먹고 들어와 먹긴 먹어야겠지 아 어 어 실수했네 아 잘하다가 아 이런 아 잘하다가 아 잘하다가 게임 본다는데 아 이걸 먹었어요 물통이 이걸 어떻게 막았어야 되지 생각이 짧았다 이래도 분리하긴 분리했겠다 그치 이거 곧 안 다 있으면 되는거 아니야? 이거에 넣고 써도 어! 왜왜 동의야 아 상이 있었구나 ㅎㅎㅎ 분리했겠다 아마 찾아봤어 부족했어 실력 부족해 온 상이었어 아 장기판이 안보였습니까 어쨌든 실력 부족이었어 왜 소리 안들리냐 이거 왜 소리가 안들리나요 장기 소리가 안들린데 이 화면 못막나? 안되나요 이거? 못먹는건가? 잠깐만 먹었어 차로 먹었어 돌아 위로났어 쪼릴 피해서 사격을 어 되는거 저 왜 소리 듣고 싶은데 이거 왜 소리 안나나 이건데 장기 손 장기 손 손 부는 소리가 있어야되는데 소리가 안나는데 장기 손 장기 손 장기 손 왜 안나 꽃다 키면 달라나? 설마 이거 튕김 판정 돼가지고 안되는거 아니에요? 설마? 종료 눌렀다고? 연결 안되는거 아니겠지? 아 다섯개로 트팽글 고맙습니다 이거 일로 땡기고 싶다 다섯개로 트팽글 아완전하다 아ử 어헗 여기 내가 좀 더 앞서고 있었던 어 근데 이렇게 분리해보이지? 너무 기물이 다 묶여있나? 플레이가 아니란걸? 일단 상부터 쫌 쫓아내고 어쩔 놀이 쉬고싶었대 아우 위험해 위험해 여기로 가서 쫄을 올리는거죠 얘를 잡을 수 있겠지 그렇겠죠 아 유리에 보이는데 뭔가 불리하다 다 묶여있는거 같아가지고 얘네들이 다 연관이 되어있으니 얘밖에 연관 안되네 그렇지 그렇지 아 이것도 올리자고 지금 안나가면은 얘가 끌어당길거 같은데 아니지 차가 나가면은 상관없잖아요 그죠 얘가 나올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상관없지않나 이렇게 되면 상관없지않나 차가 있으니깐 어차피 못나오잖아 이럴수도 내가 뭐랄지알고 있겠지 이건 그냥 한감만 움직이면 되지않나 그지 흐흐흠 흐흠흠 이걸로 이걸 먹는다 그냥 먹으러가 좀 될 것 같은데 하.. 그냥 안전하게 이끌어갈까? 괜히 던지지 말고? 아니네.. 그걸 멈춰야지 이걸 잡을 수 있네 흐헣 그럼 흐흥흥 아 그렇지 흐흥 다음에 이거라고 얘가 일로 온다 아.. 그래 아니 여기 있지 으흠 아 자고 꼼지락꼼지락 그랬네 흠 흠 흠 음 엄청 유리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불리한 것 같지 유리해 보이는데 여기서 이거 하면 난리나나 으응응응응 마구 쪼루를 준다 안 좋아 안 좋아 굳이 움직일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상이 나올수도 있어 너랑가 짜라리 흠흠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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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상대는 아주 둥떨어있어 전체를 사용하지만은 나는 자그마치 요거 밖에 안 사용을 한다는거지 아주 유리한 상황이다 이걸 올리면 저거라 그러면은 여기서는 쪼를 그냥 빠져야될까? 흠... 고민되는구만 이건 별론가? 이제는 다시 다시 다시... 먼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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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가 아래로 빠져나? 쪼를 먹고 포랑 같이 뒤져라나? 상을 달라고요? 왼쪽으로 가서? 마가 있는데? 상대 마가 있는데? 사실 이거 할 것 같았으니까? 아 쫄 다 들리겠네? 피하면은 외통하네? 그쵸? 피하면 왜 통이지? 미끼 던져주고 아 아니네 아아 이런 잘못했잖아 길이 있었네 실수했네 아 이런 이런 실수했어 큰 실수 외통이네 어떻게 하냐면 생각 잘하자 생각 잘해야된다 외통이다 외통이라고 어떻게 해야되지? 외통인데 이거 어떻게 해요? 참고 차대를 어떻게 해? 차대할 수 없는데? 진거 같은데? 한번 보자 아직 끝난 것 같은데? 뭐 있었나? 아 여기서 게임 던졌네 내가 뭐가 있나? 아 장군을 치고 차대라라고 아아 아 그럼 되네 에이 마이 미스틱 실수 마이 미스틱 아 오래간만에 해서 그렇습니다 오래간만에 해서 기억이 안나서 그렇습니다 며칠만에 3일만에 하는건가? 몸이 적응이 안되서 실수가 너무 많구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마가 마가밖에 없지 않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건 안 좋은거 같은데 상관없을 것 같아 상관없을 것 같아 와 왕을 왜 옆으로 치우고 오지? 포가 넘어올 수도 있었는데 캐치해 빨리 이유가 뭐지? 왜 왜 왕을 옆으로 넘었어요 만했을까? 그냥 포가 넘어와서 됐었던거 같은데 왜 그랬을까? paid 하 흑 아 차트 흑 수 여기가 고 싶은데 흑 흑 이기하고 싶은데 흑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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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왜 상이 다 이쪽이였어..이쪽이야? 어 너 지금 알았네? 얘 상이 왜 다 이쪽인지 지금 알았네? 지금 알았네? 상대 포즈들? 어 뭐 없잖아.. 먹으면 공짜 아니야? 생각해봐 맞는거 같은데? 이유? 아 왜 왔을까요? 아무것도 없는거 같은데? 아 오른쪽으로 와서 쪼를 노리겠다.. 그건가? 그런건가요? 어 이거는 왜 하는거에요? 어 잠깐만 잠깐만.. 포가 넘어오면서 장군이네.. 아.. 이런 이런.. 이런 이런.. 포가 넘어오면서 장군이면서.. 아 괜찮네.. 막아있구나.. 막아있었어.. 마로막대.. 아 그러네.. 폴을 넘어 쓰는구나.. 아 그러네.. 폴을 일로 넘긴 다음에.. 어.. 뭐.. 아직 없으니까.. 폴을 그냥 마먹는거 같았습니까? 진지하게.. 그냥 먹으면 안되나? 좀 그런가.. 아 안좋네.. 안좋네.. 아 그러네.. 폴을 마 먹으면은.. 내께 뒤질서 듣겠구나.. 아.. 마가 왜 넣었을까 또.. 여기서 뭔가 좋은 수가 있으면은.. 저쪽을 먹을 수 있을거 같은데.. 그냥 여기서 차로 말을 먹으면 안되나? 그냥 여기서 차로 말을 먹으면 안되나? 그냥 여기서 차로 말을 먹으면 안되나? 요거 먹으면 안되나? 뭐.. 그냥.. 막.. 예를들어.. 몰라.. 우리가 뭐.. 한 번 더 먹어야 됐다.. 왜.. 그렇 있나.. 뭐.. 차를 먹었어야 된다고? 차를 어떻게 먹었지? 아 옆으로 빠져가지고 그런 방법이 있었구만 아 옆으로 빠져가지고 아.. 외통이었나요? 제가 또 잘못 봤나요? 아.. 필수가 너무 많구만 필수가 너무 많아 그렇습니까.. 실력이 많이 부족하군요 이론이 몇 급이죠? 9급이겠지 완벽할 수 없으니까 9급의 실력이죠 아.. 포 위치가.. 넘기다 말았나? 그랬나? 뭐가 위험할까? 이 게임을 하면서 저는 이 게임을 하면서 조금씩 이 게임을 하려면 내가 죽을 거 아니에요? 왜 이 게임을 해달라고 했지? 다 disagreement 뭐 value 어 마구 상냥이사 gravitational 관건 оф지 않는 아 하 이 폴을 넘겨와야 되는데 어떻게 넘겨야지 이것만 넘겨오면 이렇게 이 기능이 가겠네 말이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우 나 이상하다 왜 폴을 중앙으로 못오겠냐 아 기다려봐 이게 아니고 잘못되고 있어 지금 아 아 이러면 또 못 넘기잖아 또 잘못인데 아 아 막 옆으로 갑대겠다 그렇죠 아니지 아니 폴을 폴을 못 넘으니까 아 이거 어떻게 넘겨야되지 아아 아 일단 쪼를 좀 먹고 생각해보자 되나 아 쥐가 쥐 발을 먹네 차를 앞으로 대라고 왼쪽 차를 앞으로 대? 어떻게 대야 되지? 아닌거 같은데 어허 어허 은근슬쩍놀이네 야 이걸 지면 말이 안되는데 설마 지겠어 대충해도 이기지 않을까 얘가 굉장히 위험해 보이네 천천히 하면 이기지 않을까요 음 잘 반대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운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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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 자 다운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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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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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굳이 급하게 할 필요는 있는데 상품이 딱히 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흠 안전하게 하는게 좋지 않을까 흠 안전하게 하는게 좋지 않을까 이즈 나 요새 흠 asi 노 탐 치 그 이즈 이즈 끝난 것 같은데 외통이잖아 잘했습니다 아 한판 더하시냐고 안해주지롱 안해주지롱 아 좋았습니다 먹디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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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이요 하다보면 가겠지 뭐 음 상이 올라오겠다는거지 막아올라구요 아 아 이놈의 광고는 어떻게 나오는거에요 어 게임에 집중이라고 될텐데 아이씨 아이씨 해줘도 상관없지 않나 자 생각을 해보자 해줬스 해줬을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보지 어 없어 해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받아줘도 상관없는거같은데 굳이 안받아줄 필요가 있나 받아줘도 상관없는거같은데 굳이 안받아줄 필요가 있나 받아줘도 상관없는거같은데 굳이 안받아줄 필요가 있나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뭐 없어보이는데 아 저 2급 전적 장난아닙니다 4승 2표 원래 3승 0표였습니다 오래간만에서 감을 잃어서 그렇지 감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아 상이 올라왔다 왜왔을까 할것도 없는거같은데 여기서 이게 좀 안되나 말이 안되나 의미가 없는거같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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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같이 왜오는거야 이건 도대체 마가 넣을라그러라는건가 아! 아 실수했네 와 이걸 못봤네 아 그렇구나 아 너무 못했다 너무 못했어 으흐흫 상대의 수리를 잃지 못했어 아주 초급자적인 수였는데 아 아 실수로구나 와 이러면 어떡해 어차피 쫄이 뚫리긴 했었네 나의 마이 미스테이크 아주 초보적인 실수를 해버렸구만 이건 안 되잖아 자 생각해봐 내가 여기서 이리로 갈거야 아주 좋은 순간 아 좋았어 그럼 상대는 도망을 가는건걸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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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뻔한 소리였어 상대는 내 쪼를 노리고 있지 하지만 난 말을 노리겠어 좋은 소리였어 모으긴 해야되지 않을까 모으긴 해야되지 않을까 그렇겠지 아 지금 오른쪽 말을 나가고 싶긴 한데 오른쪽 말을 우측으로 빼는거는 별롯가 안좋을라나 이제 상대방은 위쪽의 차 쪽을 열겠지 별론가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차가 나갈수있겠군 아니아니 아 이걸 하고 싶긴 한데 아 왕을 움직여야될거 같은데 왕을 움직여야될거 같은데 왕도 해야될거 같은데 차도 뭐 차 좌측 뚫리게 생겼는데 아니 일단은 좌측을 좀 막아야되지 않을까 여기 당장 들어오면은 아 당장 못 들어오면 상부터 나와야되 이게 나각혀 보이긴 한데 쪼리 들어오면은 의미가 없어지는건가 아 위험해보여가지고 좌측이 아 그렇긴하지 위험해보이긴하지 맞는데 여기 여기때문에 아 두개로 그냥 포로 이걸 일단 먹을까 어때요 봉짠데 말을 급하게 먹을 필요가 있을까 아직 없지 어 상대가 막 아 그냥 상대가 말을 뒤로 빼고 차대를 요청하는건가 그럼 난 응해줘야되겠지 아 그럼 투포가 빠지면은 막아죽겠네 아 별로 안좋은 소리였던거 같다 그치 마가 일로 가는거지 그치 마가 일로가 그럼 나는 차대를 해 그럼 포가 도망가야겠지 그치 아 별로인거 같은데 굉장히 위험해보이네 아 이건 마가 올라가긴 올라가야겠다 그치 이쪽이냐 이쪽은 안되잖아 그치 쪼리 들어온다 상당히 틀거같은데 상은 버리는거죠 버리는 카드 먹으면은 내가 이걸 먹을수있으니깐요 버리는 카드 원래 하나를 취할때는 하나를 줘야되지않겠습니까 이게 세상에 이치지요 하나를 주면 하나를 줄줄 알아야지 아 마루파 노리고 싶은데 제가 여기서 나가면 힘들어 보이는데 마루파를 노리라고 마루포를 노리라고 이거는 그냥 속맞고 뒤지고 아 글쎄요 생각이 필요한 시기인거 같은데 생각이 필요한 시기인거 같은데 이건 예상된 수순이었지 굳이 이렇게 할필이 있었나 얘는 그냥 빠주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는거지 그냥 상먹으면 안되나 자기가 자기 귀를 막네 상먹으면 상먹으면 상이 빠지면 수거워 같은데 근데 아직은 딱히 먹혀도 상관없지않나 잠깐만 그냥 포 넘어오면 이거 다 끝나는거 아니야? 마 넘어오면은 아주 안전해 보여 일단 맞고가자 굉장히 위험해 무인애꺄 아 나는 여기서 이걸 먹고싶거든 아 근데 기회가 안나네 아 차대하면 불리할거 같다고요? 지.. 지형이 좋아서 유리한거 같은데 그냥 왕이 뺄까 여기서? 위험한거?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상도 지키고 다 지킬수있고 왕도 피했고 아주 좋은 소같애 음 개인적으로 좋아보이네 상대가 하나라도 젠치할 수 있었을때 하나도 젠치를 안했죠 이제 제 차례죠 일단은 이걸 먼저 하긴 해야될거 같애 포로 상대차를 노리는 척 하면서 그래서 이제 돌진하는거죠 이게 먼저 순서가 되야될거 같은데 내가 여기서 포가 안빠지면은 마가 들어가든 차가 들어가든 마가 들어가면 터키가 포로 아 위치선정 잘해야되겠다 이거 잘하면 갈 수도 있겠는데 차대요청을 하는게 낫지않을까? 아 고민을 좀 해봐야되겠네 자 생각한대로 여기서 포를 차를 내놔라 그럼 차가 피해야겠지 갈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네 아 여기밖에 없네 맨 뒤로 가야겠네 차하고 말을 같이 걸어 그냥 말을 먹을까 생각 잘해보자 아 두개를 노릴까 아니면은 그냥 먹고 들어갈까 이렇게 먹나 저렇게 먹나 둘다 먹는건 똑같지 않나 과정만 달라지는거 아녜 이게 낫지 않을까요 과정만 달라지고 결과는 똑같은거 같은데 어 저거 무슨 상황이에요 어 아 아 게임 던졌잖아 아 이거 어떡하냐 게임 던졌는데 지금 아하 거참 생각이 잘 받네 와 마루 뭐 써야되 아 던졌다 게임 잘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여러분 아 게임 개덧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까 으 으 으 으 으 그냥 먹히던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먹었어? 장군이여? 피했어? 장군이여? 아 왜 통 나오겠는데 아니네 아니네 포로 막을 수 있지 않던? 그렇지 가보자 막히는거 같애 아 아니다 졌다 아 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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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막을 수 있을거 같은데 전단? 내가 먼저하냐? 내가 먼저인거 같은데? 아니 끝? 아 아니 차가 일로 정치면은 아퍼가 있구나 그렇지 아 그렇지 아 되는거 같기도하고 안되는거 같기도하고 아이템 써네 나는 아이템 없는데 브로커바 그치 이거까지 내가 생각한대로지 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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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아래 장치고 사가 가운데 넘는다고? 이게 낫지 않나? 상대가 잘못했다고? 상대가 뭘 잘못한거지? 아니지 나도 6이 있는데 얘도 못먹잖아 어차피 와봤게 아니지 의미있나 이거 장구? 의미있는 수인지 모르겠네 비밀 을 아 쫄을 들이밀어 애드나 어떻게하지 그럼 내가 막아먹히고 내가 먼저 잡히는거 같은데 생각 잘해라 급하다 와 나 어떡하냐? 난 시간 없는데? 마가 빠져야돼 일단 빠져야돼 가운데 포로쪼먹으면요 잘봐요 내가 이걸 먹잖아 이따가 설명해줄게 이유가 있어 저건 이유가 있었어 먹을 수가 없는거였어 내가 포로쪼를 먹으면 안되요 지금은 먹어도 되는데 그전에는 안됐어 지금은 먹어도 되는데 마가 있으니까 그전에 왜 안됐냐면은 잘봐요 아니 장군이라도 뒤지네 아니 상관없잖아 가만히 있어도 자 일단 가만히 있어도 상관없는거 같은데 상을 데리고 올까 일단은 아 골치 아프네 아 마가 나갈걸 그저 마가 나갈걸 마가 나가는거 좋았을거 같은데 아 아닌가 마는 아니었네 위험한가 아 그러면 마가 나갈걸 수 있겠다 마는 가만히 있어야겠네 차가 들어오면 아 이거 위험하네 아 차장치면 끝나는거 아니야 아닌가 상대는 왜 차장을 하지 차장치면 끝나는거 같은데 이걸로 장군치면은 마로막을 해야되잖아 포로.. 포로막아야돼 아 상관없나 아 다음 어떡하냐 자 상을 놀이로 가나 척하면서 던졌어 던졌냐 너 지금 게임 아 지금 바꾸나 마가 미리 가있었어요 되는거 아 실수했는데 끝났나 무조건 어 아 실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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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작에 졌어야됐나 아 이건 아까전에 있잖아 먹을 수가 없었던게 이거 때문에 자 정말 이렇게 됐잖아 네 여기서 이걸 이게 된단 말이죠 결국에 이렇게 됐단 말이지 여기서 토를 넘기는 이게 요게 있으니까 안 되니까 아 아 이건 제가 조금 생각 좀 많이 했으면은 이겼을거 같은데 실패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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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함 치는거지 entire 임 quads können bend 노인 안녕하세요 혹시 또 가도 되는거 같은데 ned 링클? 죽은거 아니야? 뒤진거같은데 얘? 왜 막 온거지? 아 그래요? 아 마녀상이냐인데 상이 좋아보이네 왜냐면은 6에 있으니까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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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만 존나가 놓지 차만 존나가 놓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들어오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건 왜 했을까? 상을 노리러 가는 건가? 내가 차 빼면 끝나는 것 같은데? 뭐 없잖아. 차 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어쩌로 갔다 밀겠지? 그럼 차 빠져야지. 아니, 굳이 이랬어야 된다. 상대가 갈만한데? 아, 여길 막아버리겠다. 나쁘지 않네. 차 뒤질 것 같다. 아니, 맞기만 하고 있었는데 이겨버렸네. 이게 실력 차인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뿅뿅. 아하. 같이 가시겠다. 아하. 아하. 같이 가시겠다. 하하아. 고민되는군. 내가 가야겠다. 같이 가야겠다. 나도 못먹나? 아이고 내가 잃는게 더 많나? 흐흐흐흐흐 말을 먹으라고? 말을 먹는게 뭐지? 말을 먹어? 말을 먹어라 말을 어떻게 먹지? 아니 차를 이렇게 생겼는데 푸로 말을 먹으라고요? 말야 고기 그리고 나쁘지 않게 이미 僕 내가 더 많이 잃었나요? 아 이거 위험하네 와 방금 상대가 쫄로 장군 쳤으면 내가 뒤지는거 아니었어? 망? 뒤졌던거 같은데? 굉장히 위험해보이는거 빨리 망이 피해야되겠어 쫄로 장군 쳤으면 뒤지지 않았나? 방금 없었던거 같은데 왜 이것이 바로 같은 급수의 능력인가 상이 빠지면서 장군을 쳤다 상이 빠지면서 장군을 쳤다 아 옆에 딱 할까? 중앙으로 놓치말고 아 근데 얘네들이 나가기가 좀 빡빡하긴 하네 아 안 먹었네 근데 아 일단 폴을 조만간 데려오긴 해야되는데 지금 쫄을 안 댕기면은 들어오니까 들어오면은 막을 수 있는게 없어요 이렇게 하고 얘는 수를 다 버리네 아 그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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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어야 될 것 같은데 막아져.. 갇혀있어가지고 나가고싶었대 얘는 한 박자씩 늦게 들어온다 자꾸 가짓 어어 실수했다 아 또 게임 던졌네 아 너무 급하게 하네 아 아 아쉽구만 자꾸 게임 던지네 흠흠흠 지금 엄청 불리한 상황인가? 쪼리에 두개밖에 더 없네 말도 없고 말도 없고 말도 다 어디갔냐? 내 말도 다 어디갔지? 아 포에 먹혔지 아 쫄 두개 먹고 포우랑 바꿨었거든 아 쫄이 가야 이길 수 있는데 방어만 하게 생겼네 기물이 없으니까 하늘이 왔다갔다 하는거 할게 없어서 그러고 하늘이 왔다갔다 하는거 할게 없어서 이리 bud 여기 저한테 달려왔어 mitad 좋지 않아 좋지 않아 너무 안좋아 이거 하면은 먹을꺼야 앞으로 가야하나 쫄 2개를 주고 아 안되네 차로 먹으면 게임 던졌네 또 아 또 던졌네 아 왜 자꾸 게임 던지냐 또 던졌잖아 아 저 재밌는 게임 게임 던졌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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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흠 흐흐흠 차가 돌아가지고 뭐라도 만두선수밖에 없겠다 답이 안 나오네 장군 쳤어? 데이지 그 핵득 공cı 0 진지 잠구 치면 위로 가겠지 참 Content 도실 아 너무 불렀 또 답이 안 나오네 그래도 못 불렀겠네 결국에 상대의 실수를 원하는 수밖에 없었나? 차가 있는데 폴을 어떻게 넘겨요? 여기 있었는데 어허 무섭다 일단 생각을 좀 해보자 자자 아 가운데 먹을라 음 그렇지 그렇지 음 그렇지 뭐냐 이 쾌속 공격은 겁든 거 몹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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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장 치고 포장 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뭐 차장 치고 포장 차 위로 올라가면 어쩔건데 아 요렇게 약간 차라리 아 굳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너무 허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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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되나? 음 음 음 음 음 아 얘가 생각한 걸 내가 생각한 것 같은데 아 일단 일단 잠깐 뒤로 빠지자 으 음 음 음 음 음 음 10초 남아있습니다 마피하면 이기는 것 같은데 역시 실력게임 상대를 시간이 없었지 하지만 난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지 그렇지 몇승 몇패냐 근데 6승 3패 원래 4승이 3승 0패였네 본전이네 지금 아 반대로 할거라 마가 아 마는 별로인거 같다 그치 어디로 가야 잘갔다고 여기서 물이 날까나 좌측 우측이 낫지않았다 그치 우측이 좋아보이는데 우측이 나쁘지않은거 같다 우측이 나쁘지않은거 같다 우측이 좋아보이는데 으으으으으음 좋은수야 좋은수야 우측은 되니까요. 의미가 없는 소재. 음..아예 나의 기물 아주 탄탄하게 해주는 것 봐. 아주 좋았어. 아 게임 던졌어. 게임 던져 버렸어. 게임 던졌어. 아 실수했네. 아 별거 없을 줄 알았는데. 아 또 던졌는데. 아 왜 이렇게 못하니. 하긴 잘하면은. 이거 안하고 있었겠지. 괜찮아. 폰은 하나만 있어도 괜찮아. 아직까지도. 나쁘지 않았어. 음..일로 오는 건가? 좌측만 떨어야겠다. 아 왕전 빨리 빼야될 것 같은데. 포로 장치면 굉장히 위험을 보이네. 어 별로 안좋아. 어 별로 안좋아. 저어치않아. 저어치않아. 아 너무 좋은 수였다. 와. 잘하. 너무 잘하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이거 피하면 이걸로 이거 먹을거 아니야. 그지? 너무 잘하는거야 상대방이니?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구만. 허허허. 뭐가 좋은거지. 막아줘 온거겠지. 허허. 잘하네 잘해 굳이 먹고 죽어야잖아 그냥 빠지는게 낫지 않았을까 여기로 가겠다 상을 피하겠다 뭐 그런 아주 진부적인 수위인 것인가 다른 걸 좀 더 끌고 와야 될 것 같아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어 상이 피하겠다 아주 좋은 수를 적고만 또 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네 아 왜 통 나오겠는데 아 아 아 안좋아 결국에 지는 게임인 것 같다 막아가봤자 차로 포를 먹는거 아냐 그지 하아 하아 아니 차 올리는게 의미가 없는데 왕이 빠져야겠는데 왕이 빠져야겠는데 어우 아우 잘한다 아우 아주 좋은 수였다 아우 기가 막히네 다시 빠져도 되고 그렇지 아우 좋은 수였어 쓰읍 너무 좋은 수였어 보기하자 이거는 졌다 안돼 안돼 졌어 졌어 과감한 포기 아주 좋았어 이거는 안될거 같아 빠른 시간내입 저녁 퇴치기 너의 먹방 소속 쩔쩔쩔 두려워 조금 깜짝ом 두려워 펜쩔쩔 쩔쩔쩔 두려워 두려워 부 설레 아 실수했냐? 아니 미친놈처럼 먹어도 되네? 아 왜 벗겼어 내꺼 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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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못 움직이는구나 생각을 잘해봐 아직 늦지 않았어 아 너무 막 먹었네 이상하게 먹었다 나는 게임이 이렇게 되어있는거지? 뭐 어떻게 넘기냐? 뭐 어떻게 넘기냐? 흐허헤헿 흐허헿헿헿헿헿 아 그렇지 그렇지 이게 게임이지 역시 게임이 먹는다 먹을 거야 ㅇㅋㅈout ㅇㅈㄴ ㅇㅋㅈㄷ ㅇㅈㄹㅈㄷ ㅈㅈㄱ 불리한가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ㅇㅣㅂ ㅈㅈㅣ ㅇㅃ ㅈㅈ scaqㅈ啩 몇 점이야? 29점? 왜 두 개를 주지? 난 하나밖에 안 먹었는데 아 실수했다 나가라 넌 졌다 아이고 거짓불스 해가지고 돌아오는 거 보소 아 그렇지 그렇지 야 이게 바로 실력 게임이었어 정신없이 게임이 시간이 끝났네 음흠 아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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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왔다갔다해 어차피 뒤졌는데 아이씨 왜 시간 끄는거에요. 뭐하냐 얘 안죽었나? 살았나? 안죽었나요? 살았나요? 죽은거였나요? 피했어? 빠졌어? 들어갔어? 아 어차피 죽는거였구나. 내가 더 많이 잃은거같은 이 느낌 뭐지? 아저쩔쩔 보고마 아 실수했다 큰일났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아니 다 상대방이 무마시켜줬다. 위험했는데 어! 아 나 뭐하는거야! 아니 왜 게임을 또 던졌냐 잘해놓고서는 아 씨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나 열어야 되는줄 알았지 큰일났네 왜 야 차도 죽게 생겼네 이거 어떡하냐 하 차도 죽게 생겼어 흐흐흐흐흐흐흐흐 차도 죽게 생겼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크 큰일났네 아 장군 쥐면 죽겠는데 아 실수한거 같다 아 어딘가 상관없을라나 얘도 어차피 상으로 할거 없지않나 아무것도 못먹는데 저거 지금 무지불리한 상황인가요 할만한가 나쁘지 않은가 그냥 안먹으면 되는거아니야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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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않아, 좋지 않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뭐 할 줄 아는데 어떡하냐. 이게 의미가 있는 순간. 뭔가 나의 기물들이 밖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실수했다. 몰라, 모르길 바라면서. 걸렸다.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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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뒤진 거 아니야? 아, 상이 있구나. 이걸 어떻게 잡지? 이걸 어떻게 잡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차를 일로 가는 거야. 차를 일로 가는 거죠. 어음, 이게 너무 좋아.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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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해야되냐 할게 없는데 흠 실수했죠? 실수했죠? 아니 결국에 뒤질거면서 왜 자꾸 왔다갔다 하는거에요? 아 귀찮아 죽겠네 정말로 아니 어차피 죽을거였던거 같은데 왜 자꾸 왔다갔다해서 사람의 귀찮음을 만드는 것인지 모르겠고 이건 어차피 죽은거잖아 그지? 아 좌측으로 넘을수도 있겠구나 흠 이거 어때요? 별론가? 어? 아 내게 죽겠구나 포가 상을.. 말을 먹을 수 있네 스페어어어어어어어여 아니그? 아 안좋은거 같은데.. 아..뒤질거같은데..포가.. 아..교환하는건 좀 별론가요? 아..교환하는건 여기야만.. 아..igoo.. 아..이꼬.. 아..이거 Apply.. 아..이거? 아..이거? 아..아..이거? 아..두.. 아..이거? 아..이거? 아니 산을 먼저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급한 게 아니니까 산을 먼저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급한 게 아니니까 우선순위가 있잖아 아시겠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야 이놈 이놈 보소 그런 수를 생각한단 말이야 왜 통을 누르시겠다 그걸 알고 그걸로 도망갔지 아 상이 나가고 싶은데 나갈 길이 없네 아 실수했다 아 실수했다 실수했다 실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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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던졌어 또 게임 던졌네 미쳐버리겠네 잘하고 있었는데 아 또 게임 던졌어 갑자기 불리해 보이는 이 느낌 굉장히 안 좋군요 그러나 어허... 이놈... 무서운 수를 두는구나... 무서운 수를 두는구나... зас자 어허... 이놈... 아주 무서운 수를 두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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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둘이 같이 붙어있어서 뭐 나도 할 게 없네. 이거 족장인가? 끝났나? 서렌 준비해야 되는 건가? 아직 아니구나. 상이 빠지고 난 뒤구나. 아직 아니잖아. 상이 빠지고 난 뒤니까? 상이 빠지고 난 뒤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지? 지금? 상이 빠지고 난 뒤집어. 흑흑흠 쪼리 여기까지만 간다면 아직 멀었다 아 이제 할 것 같아 여기서 이게 와도 되나?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나?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나? 아하 이런 방법이 있었구만 호호호 호호 호호호호 호호호 호호호호 호호 아 승률 50%인가 지금 그러네 5승 5패 했네 아 실수를 너무 많이 한다 실수 너무 많이 그리고 4패 햄 한국식 led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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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날이 나니까... 아 어딜 가나 안 좋은데? 결국에 상을 주긴 해야겠는데? 상을 포기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거짓? 거짓? 아이고... 위험먼스가 엄청 많은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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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게 생겼는데? 장군 치지 않을까? 그럼 난 어디로 빼야 돼? 일로 빼야겠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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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였으면은 그냥 먹었을 것 같은데 별로였을까 좋았을 그게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별로 안 풀리해 보인다 아닌가 아 마가노도 있구나 차가 먹히겠는데 차는 어떻게 먹지 이게 문제는 어디로? 중앙은 아닐걸 아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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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미스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차 대하자 그러면 어떡하냐. 포가 1로 넘어가라. 잘만 하면 어떻게 기회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잘하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잘하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머리를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써봐. 귀가 있다.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는 순간은 게임에서 줄 것이다. 진짜 마지막 기회다. 진짜 마지막 기회인 것 같은데. 이 기회다. 이기였어. 역시 실력 게임이었어. 실력이 너무 좋았어. 이기였어. 이기였어. 아 이걸 이겼대. 좋았다 좋았다. 잘했다. 이기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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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너무 좋았구먼. 바로 다 막혀버렸네. 바로 다 막혀버렸네. 하. 하. 이기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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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시간성으로 이겼나요. 아, 그렇답니다. 난리나나요? 혹시? 큰일나다? 잠가도 놓칠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만하자. 구원하자. 어, 어 뭐야. 뒤질뻔했잖아. 와... 상 날라왔으면 뒤졌네. 상 날라왔으면 뒤졌어. 하하하하. 깨달았을 때 도망가자고? 아, 이 소스 별로 안좋아 보이는데? 아, 이 소스 별로 안좋아 보이는데? 아, 이 소스는... 아, 이 소스는... 아, 이 소스는... 아주 진부한 게임이로구만. 아, 이 소스는... 아, 안좋아 역시 괜히 일로가서 일로가면 갇히겠군 내가 왜 이렇게 불리해 보이냐? 기분 탓이겠지? 근데 왜 불리해 보이는 거지? 아니 어차피 상 나와봐서 할 것도 없잖아 못하러 내려오는 거지 할 게 없어서 얘도 그러는 건가? 어, 나도 진짜 할 게 없네 중앙에 포를 이용해야 되겠는데 흠, 나 막을 수 있는 수?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교환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할 수 있는 수? 어? 아아 얘가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아, 나 차가 나갈 거예요 마쪽으로 아, 못 가는 거다 성형에 성형에 구hm 또 교환을 하자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위험한데 빨리 포가 돌아와야겠는데 좌측으로 빌라나 뒤로 빼면은 내가 이길 것 같고 이겼어 질수가 없는 게임으로 가고 가운데 4를 누리면은 가운데 4를 누리면은 흐흑 나쁘지 않아 한번 해봐 위험한가? 아 왜이렇게 위험해 보이지 불안불안해 보인다 불안불안해 보여 아 지금 먹을 수 있는 기회인데? 흐흐흐 상규만이라 어허 이놈 쪼를 너무 많이 전제나는 것 같아 지게 생겼구나 생각을 못했구만 동떨어동떨어동떨어동떨 위험하네 어떡하냐 아 너무 생각 없이 못해 하아 어허 Found 손 진 거 아니야 이거 먹으면 원을 고 원을 고 원을 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잘못했다. 상가 써야되네. 실수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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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갖다 버렸어. 게임 갖다 버렸어. 게임 갖다 버렸어. 파악. 와 근데 안 먹는다고. 와. 장난 아니네. 부숴부숴. 뭐 어쩌라고 나가 임마 넌 져서 나가라구 나가라구 나가란 말이야 너는 져서 나가라구 나가란 말이야 너는 져서 나는 발급이 되도록 하겠다 나가라구 나는 달급이 되겠다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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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구 브론즈라뇨 실버정도는 되지 실버정도는 되지 그래도 20급 시작 아닌가 열하나나 올렸는데 실버는 되지 아 18급 시작인가요 10초 남았습니다 아 그 형 나가면 질질 끄네 실력 차이 느껴져서 그런가 나가라구 뭐야 왜 시간인가 최고레벨 달성 최고레벨 달성 8급 맛만 볼까 무슨 느낌이지 7급인가 지금 맛만 봐야 되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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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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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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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만 죽었네.. 아.. 실수랬네.. 상. 상. ถ.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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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죽은 거 아니야? 뒤진 거 같은데 어허 이놈 좋은 수를 넣어봐라 성장에 좋은 소리였어 내가 당황할 증거 말도 안 돼? 아 이게 최고의 순간 내가 너무 불리해 차로 막아야되잖아 그럼 나 뭘로 이겨? 차로 막아야되는거 아니야? 그냥 지는거같은 그럼 나 뭘로 이기냐? 아니 여기서 포로 박으면은 쫄 들어오면 또 망하는거 아니야 안 바꿔주면 안되나? 아 이걸 바꾸대 에이 아니 쫄곤다 날 쓸어버렸네 아니 쫄곤다 날 쓸어버렸네 왠지 할만해 보이는거 같은데? 아닌가? 내가 점수가 높지 않냐? 그치? 와 마검되는거 봐 이제 어떻게 막지? 앞으로? 밖에 없는거 같은데 내가 먼저 장군인데? 이긴거 같은데? 이긴거 같은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하하하 하하 아아 정말 게임 막 하는구나 막해 게임 막 하는구나 게임 막 하는구나 랩 여자친구 중점 게임을 막 하는구나 이걸 먼저 할까? 아 막아있구나 can you break my heart? can you break my heart? will break my heart? 어! 아! 아, 실수했네! 아, 나 왜 포가 안넘어가지니? 아, 게임 또 던졌네. 아우, 당황스럽구만. 아우, 당황스럽구만. 아, 이야기함는 공식을 위키는 aquarium이 여러분이 보기엔 제 실력은 어느정도인 것 같나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실수를 안하고 싶어서 안하는게 아니니까 뭐라는거야 아 일로 가고 싶은데 쩔을 올릴라봐 막아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빨리 쩔을 올렸다 그때 생각해보자 얘놈 왜 일로와? 차라리 나 같으면 한 번 뒤로 빼겠다 그게 낫지 않았나? 어디로 가야되지? 아 상에 갈 때껀데? 지금 뺄까? 너 잘못됐냐? 왜 상이 그냥 죽었지? 아 그렇고 출소했군 출소했군 아 여기 어떻게 뚫어야 되나요 너무 탄탄하네 도복해볼까 아이고 위험하다 많이 위험해 보이네 상을 왼쪽으로 갈거란 말이야 포가 넘어가? 호일은? 시달리게 생겼네 큰일났네 상으로 먹고 시달리게 생겼네 시달리게 생겼네 고로 먹는건 그럴수도지 덤나는 이걸로 이렇게 먹는 거지 아 아 앗 안 먹는것만 역시 역시 안먹어 어딜가든 좋은 수가 못되네 자 생각을 해보자 이제 생각의 시대도 보고나서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일로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일로 가지 않을까? 아 나 이거 프로 안먹었냐? 아휴C 아휴 늦었네 프로에 안먹었냐 아 아 너무 늦게 알았어 깨달음이 늦었다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을라나? 그건 안되나? 아 나이스샷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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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의 실수를 내가 다시 체크해 보고 다시 가져왔어 그렇지 그렇지 아주 완벽한 수였어 다시 돌아오고 오해 음 불가능할 것 어떡해 안좋은 수야?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더 큰실수를 했네 히힓힓힓힏힓힓힓힣힎 쪼를 전진하자 늘나 봐 그렇겠지 못하는구나 아 돌아간대 아 돌아간대 오우 무지 좋았네 아 네 푸가 다시 돌아올 어 여기로 와야될거 같은데 그래야 가능성이 있어보이던데 폴을 어떻게 돌아오게 만들지 폴을 어떻게 돌아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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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을 어떻게 돌아오지 다 Element 0이 아닌 것 같아. 마지막 기회가 한 번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와 이길 것 같다. 느낌 쎄하네. 추를 전진해. 피했어. 장군을 묻히나 보나. 아 외통수네. 아 졌다. 졌어. 피할 수 없어. 피할 수 없어. 어떡하겠어. 차로 상먹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저거 먹으러 가면 뒤졌을 것 같.. 뒤질 것 같은데. 아 씨 모르겠다. 일단 이거. 마지막 기회다. 이거밖에 없다. 하지만 성공 확률은 50%도 안되지. 30%도 안되겠고. 아 될까? 안될 것 같은데. 내가 너무 느린데. 난 한 세수는 필요할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끝내지 못하라고. 아 이리로 간다고? 일단 장군을 최고 생각해. 아 오른쪽 쩔을 전진해. 아 의미가 없어. 이거보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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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잘하면 기회 한 번 있겠는데? 아 쩔을 먼저 있어야 됐나? 손수 잘못했지 지금. 아 그치. 아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자 좀만 더 생각을 해보자. 쩔을 먼저 했었으면 됐던 것 같은데. 잘못했네. 아 아 그런데 상당히 외통이네. 아 그러네. 여기다 두면 외통이었네. 아 그렇잖아. 어. 기권할까? 답 없는데. 10초 남았습니다. 어 명의로운 죽음을 선택하자. 그래 그래. 어 명의로운 죽음을 선택하자. 카preiet. 무릎할laf ray. 그리고 간이 그릇을 Harris. 헤드거리인데 엔진 savior. 아는 것보다도 유효야. 접 certainly의 조지. 여러분은 용인 확대 도착입니다. 응. 청系 세금 같은 sweet cub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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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이냐? 기분 탓이. 어우, 탄탄하다. 야, 저거는 어떻게 뚫어야 되나? 너무 탄탄하군. 탄탄해. 야, 이거 공짜 아니야? 생각을 해보자. 내가 먹었어. 차가 왔어. 그렇군. 그렇군. 차대를 요청해. 차대를 요청해. 먹으면 마가 나온다고 하고요. 먹으면 마가 나온다고 하고요. 아, 뭐야. 왜 당황스럽게. 이게 아닌데? 생긴 게 아니었는데? 이게 이렇게 됐지. 아, 그냥 포기 옆으로 넘길 거야. 의미 없었네. 의미 없었네. 아, 지금이라도 빨리 하고 싶다. 폴을 옆으로 먼저 넘길 거야. 잘못해. 아, 이거 잘못했다. 아, 실수했네. 잘못됐어. 폴을 먼저 넘겼어야 됐는데. 폴을 먼저 넘겼어야 됐는데. 폴을 먼저 넘겼어야 됐는데. 지 마음대로 하라고. 폴을 먼저 넘겼어야 됐는데. 게임 들어온 거 무서워. 아, 나 이 캠은 왜 계속 꺼져 있는 거예요? 아, 교환을 안 해주는구나. 뒤로 빠지면은. 의미가 없네. 이렇게, 그렇지? 먹는다. 장난하는 거 아니야? 난 먹을 거예요. 어? 얘가 먼저 먹는다. 뭐지? 큰 그림을 보는 건가 보지? 아, 이렇게? 일단 나도 먹자. 어? 뭐야. 이게 갑자기 게임 난리 난 거 같은데. 게임이 왜 이렇거든요. 왜요? 저 지고 있나요? 아, 그러네. 그렇구만. 흑휑휑휑휑휑휑휑휑하け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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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다고 이기는 게 아닌가.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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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먹었었던 것 같은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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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 꺼낼까 이거 너무 부처하네 그지? 너무 부처하네 심장 나가지 굳이 할 필요도 없었는데 말이지 어차피 졌는데 말이지 아유 너무 부처했다 너무 부처했어 어차피 졌는데 너무 부처했다 이렇게 하면 망하더라고 내가 해봤는데 아닌가?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아 그래 한턴 버는게 버는게 아니지 않나 그지 어디를 줘야되 이걸 또 생각을 해봐야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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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불리해 보이지? 흠흠 이렇게 붙어질 거 좀 풀려 쪼를 지킬 수 있는 차가 없는데 한수 벌릴 것 같은데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 차은 아닌 것 같은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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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뒤라서 별로였을라나? 일로 올 거 아니야 그치? 잘못했나보다 게임 던졌네? 아 일로 여기밖에 없는데? 포가 너무 프로 이걸 뭐 포가 너무 자, 폴을 가만히 있었다. 먹었다. 아, 상이 빠지면서 잠그는데? 게임 또 던졌네? 왕을 빨리 피하고 싶은데? 왕이 걸리네? 아, 이걸 먹어버리는구나. 아, 좋은수네. 좋은수야. 아, 너무할게 없네. 너무 제약된다, 게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없네. 야, 이걸 어떻게 해야되나. 마의 길이 다 막혀있어가지고. 이거대로도 문제고, 저거는 오면 저거대로도 문제야. 그렇지, 아프네. 오늘 틀 데가 없어요. 일로 가면은 차 있어서 의미로. 여기도 차있지 않고. 결국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 같은데? 줄 거 주고, 치할 거 치우고, 우리가 될 것 같은데? 의미가 있네, 이 울리는 주걸. 아, 상을 어떻게 먹어. 상 먹으면 차 올라올 것 같은데. 아, 차라리 그냥 일로 갈까, 이거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주로 공복해야 될 것 같은데? 주차다리 한 leave 아 저 토츠 또 잘못했나요? 그래 Miss 등 piggy 흠흠흠흠 잘했습니다 쉴 수가 있어야 두 사람 게임하는 맛이 있는 거지 그럼그럼 돌아가자 아 실수했다 아 참 웃겼다 아 아니다 아니다 아 실수했다 실수했어 실수했어 또 게임 던졌네 흠흠흠 아 또 실수했네 아 또 실수했어 또 게임을 던져버렸어 차 또 먹히겠다 이쪽차도 먹히게 생겼네 다 먹히게 생겼어 위험하긴 했지만은 기회가 있었을 텐데 게임을 또 던졌네 아 아 아 왜이렇게 못하는거니? 별로인가요? 잘하네 잘해 잘해 굉장히 좋아요 잘해 survived 시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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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안에 뭔가 만들어내야 되네. 두 번 안에 어떻게 만들지? 음, 그렇군요. 아, 아, 일로 할걸. 아, 그렇구만. 그렇지, 그렇지. 여기 보다 여기 보다 여기가 나오겠구만. 이거 말도 안 되나? 게임 던지는 수인가요? 이거 차대 아니야? 아닌데? 먹을 수 있지 않나? 아, 안되네. 차대는?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왜 이렇게 불안불안해보이냐? 저 어떻게 됐고 오냐? 아, 차대도 아니네. 큰일났네. 뒤로 빼야되나? 아, 안되네. 이거 안되던데? 이거 아니면 이거 밖에 없는데? 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 오케이. 왕이 내려가는게 좋은 것 같은데. 어, 얘도 외톨이네. 얘도 뒤지게 생겼네. 상호는 왜 또 혼자 있냐? 아, 일단 찬스가 왔으니까. 먹고. 하아. 하아... 으흠 사릴 준비나 좀 해주고 허허... 어렵군 장기는 참 어려운 게임이로구만 말을 먹고 살을 두 개를 치여 시켰다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아... 졸도 먹히네 아... 그냥 실수했다 에휴... 먹었으면 안 됐던 것 같은데 오아이고... 차를 내려야되나? 차가 다시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에휴... 차가 내려와야되지 않았려나? 아니 나 왜 생각했는데 차가 내려온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걸 했냐? 미쳐버리겠네 다 뒤졌네 아... 차가 내려온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걸 이렇게 하는거니? 도대체 차가 내려온다고 생각해놓고 왜 이걸 하는거야? 아... 게임 또 졸네 미치겠네 다 죽었네? 다 죽은거 아니야? 자측졸도 죽을거 아니야 그럼 포 걸리고 포 넘기면은 뒤죠 아... 참... 하나 지키려면 다 이뤄야돼 아... 왜 차 내려간다면서 이거라는거냐 미쳐버리겠네 에라 모르겠다 게임 전 이거 하나라도 더 먹어보자 게임은 졌어? 아... 실수했네 아... 생각했는데 왜 차 내려간다고 생각했는데 왜 살을 올린거야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다 먹혔네 어차피 먹혀야 될거였긴하지만 에이... 아... 모르겠다 졌다 아... 때려치자 때려쳐 졌어? 졌어 아... 꽤 실수했어 하... 말도 안된다 아... 엄청난 실수를 했네 아... 네네 아... 진선생각 없습니다 저의 실력을 올려야될 때입니다 실수를 줄일 줄 알고 생각을 좀 하면서 할 줄 알아야돼 아...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어... 하... ishops 웃음 웃음 люд非常 치 donut 즉 약해 숨 유 40 이거 나만 먹긴 웃은걸?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거 아니야? 아.. 두개가 나온다 어차피 못먹잖아 이 오랫동안 깜짝이야 그냥 깜짝놨려 슈어어어어어어 슈으.. 아아 어렵구먼 어려워 아주 어려운 상황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